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어요 멕시코, Guadalajara 한국에 왔어요 안녕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어요 입은 날씨가 왔어요 다리가 오고 고춧가루 이게 펼쳐지면 어닝날개가 될겁니다 스크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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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공정이 제가 말한 것도 빠졌는데 수많은 공정이 들어가요. 요거 하나에도 그래서 되게 오래 걸려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어닝 사이즈가 엄청 긴데요. 너무 길어. 어닝 길이가 너무 길어서 지금 한 1m 정도를 잘라냈습니다. 저쪽도 잘라낼거에요. 너무 길어요. 이걸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확 줄어들었습니다. 이거 완전 축구장이에요. 축구장. 안 잘랐으면 완전 축구장. 너무 길어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여기도 걸리고. 여기다 대고. 여기다 대고.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이제.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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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작합니다. 다 완성이 됐네 이게 전면 따뜻하네 따뜻해 아주 따끈따끈하게 나왔습니다 앞쪽은 완성이 됐습니다 옆에도 완성이 되었고요 뒤에 한부분 남았어요 아주 튼튼합니다 태풍이 불어와도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워닝을 거둘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고정이 워낙 잘 되어 있어갖고 비가 오나 눈이 와나 그대로 놔둬도 될 것 같아요 그라인더 한 번 끝날 때마다 미세먼지가 엄청 많이 나와요 눈이 막 뜨거워요 눈이 엄청 뜨거워요 한 번은 해도 두 번 다시 이렇게 못 할 것 같아요 하늘에 철가루들이 엄청 떠다녀요 집들 보면 다 이렇게 철문이 있어요 철문으로 되어 있죠 1층이나 2층이나 다 철문으로 이렇게 잠겨 있어요 근데 철문을 이렇게 보면은 이런 데코레이션 한 거 이런 문양들 이런 모양들이 되게 이뻐요 이쁜 게 되게 많아요 이쁜 게 많아갖고 그래서 제 레게도 그렇게 이쁘게 좀 꾸미면은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갖고 붙이게 됐습니다 help 여러분 이렇게 아 call 불만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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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님을 덮어주세요 나 자세히 나 자세히 나 자세히 너na 여기 나 자세히 아 이것만 불구하고 너무 많아 타락 위주로 많은 사람을 굳는 감정을 도u 이곳에서 뽀뽀 꺼내스 꺼내스러워 꺼내스러워 뽀뽀 탁 너무나 한 번 몇몇 길이를 세웠고 이제 이 길이만큼 타일을 다시 컷해갖고 이렇게 오므리면 오므려서 여기다 붙이면 끝이에요 이렇게 두개 만들었고요 샴플로 앞으로 30개 더 만들어야됩니다 벌써 이렇게 많이 많이 엄청 빨리 You're so fast Rápido 네! 그 이유는 그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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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의뢰 그 방법이 그 방법이 그 방법이 그것이 전혀 배고파 일 일 끝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제 손바닥을 보세요. 엄청 일했어요. 오늘 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시커맣게 되었고 집에 다 왔습니다. 철공소 바로 코너 돌아서 철공소고 집은 여기에요. 그래서 손 안 씻고 그냥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겠어요. 식고 물 데워서 목욕하고 또 바이썬 산책도 시켜야 되고 저녁 산책 가자 식당은 저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식당은 저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네! 하하하하 이거 갈다가 다 튀긴거 보고 이거 만들어 이거 쓰라 그죠? gracias de nada 선인장 만들려구요 선인장 만들어 갖고 앞에 딱 이렇게 붙여서 선인장이 될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수학으로 선인장이요 선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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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번 더 판매를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판매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붙여서 일치에 대해서도 손을 잡은 뒤에 제 손을 잡고 이리와 왼쪽을 잡고 손을 잡고 오늘까지 일한거 이거 다 만든거 오늘까지 일한게 18,000페소 미국달러로 하면은 900불 900불 나왔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비싸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너무 저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거진 한달 거진 한달째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부품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어 가면서 제로값까지 다 해서 인건비 해갖고 900불 여기가 이제 목공소인데 목공소 안에 굉장히 커요 고급 자재로 고급 가구들을 만드는 그런 목공소예요 원래 여기서 이제 벤 안에 꾸밀라고 이쪽으로 들렸다가 철공소 여기 해릉제를 보고 여기서 렉을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여기다 이제 의뢰를 했었죠 근데 저기 목공소 너무 비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테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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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가 물건가 말이죠 테두들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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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아 좀 좀 좀 만족하게 다 $500 칠레 레젠노 칠레 뭐? 레젠노 레젠노 도프 칠리 칠리 좀 보세요 고추 좀 보세요 엄청 커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 핸드폰만 해요 핸드폰만 해요 사이즈는 핸드폰 사이즈는 스마트폰 꽤 큰 꽤 큰 여기서 일하고 여기서 일하고 이제 문 쉬었다 문 닫고 점심 여기서 여기서 점심 먹습니다 여기 집이고요 여기 시틀랄리 제 통역사 이라는 곳이요 여기서 프린트 작업하고 그런 일이에요 웹 디자이너에요 저는 여기서 머리 깍던 자리 머리 깍던 자리 You back? You back? Hola Como estas? Muy bien Muy bien Como esta? Como esta? Con calor eat lunch eat lunch Mucho grande 이제는 뭐가 있냐면요 지금 뜯어봤는데 고기하고 옥수수 뭐 이런거 녹아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먹어보겠습니다 도톱 한 번 가까이에서 모습을 가까이서 지금 모를 한 번 내보내대로 못생겼어 기본적으로 랙이 완성이 됐어요 여기에 이제 박스 알루미늄으로 박스를 만들어서 이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페인트칠 이것만 남았어요. 밖에 오지éis 삼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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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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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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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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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